도마복음 21절 도마복음 21절 오늘 살펴보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1절 육체의 주인이 오기 전에 영생을 얻어라 이상한 말인데요 이런 구절 때문에 도마복음이 좀 기존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아요 기존 기독교에서는 어떤 영생 영생의 문제를 다룰 때 영생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만 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영생은 심판의 날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요 영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좀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에 통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살아서 날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죽음을 체험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구절하고 통하는 말인데 사실은 막연하게 우리가 심판의 날에 영생 얻을 거다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세요 뭔데 제가 미리 뜸을 드리냐면 지금 죽기 전에 빨리 영생을 못 얻으면 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도마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각 달락들 말씀이 잘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되지만 뜻이 통하는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도마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 달락 하나하나들이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됩니다만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들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남의 밭에 사는 어린이들 같다 이런 얘기 참신하죠 남의 밭에 사는 어린이들 같다 그 밭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 밭 다시 돌려주거라 하면 아이들은 밭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에게 땅을 돌려줄 것이다 옷을 벗고 돌려준다는 게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각주 보시죠 1번 각주 보시면요 땅은 여기서 땅은 육체를 말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다 땅의 주인 우리 육신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버려야 되고 죽음의 신이죠 죽음의 신이 오면 이 육체는 내놔야 된다 이 육체의 주인 따로 있다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내 게 아니다 쓸 때는 내 거 같이 쓰지만 빌려서 쓰고 있다 이거죠 전세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저없이 벗어던지고 부활체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제자들은 남의 밭에서 노는 어린이들 같아서 밭 주인이 와가지고 돌려주거라 하면 그 앞에서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이 육체를 벗어주고 땅을 돌려주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이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내 제자들은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이야 영생을 얻은 이들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 생전에 영생을 다 얻었나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영생을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는 영생의 보증을 받은 내가 죽더라도 내 제자들은 영생을 반드시 얻을 거야 라는 그래서 밭 주인이 육체 달라고 그러면 벗어주고 가버릴 거야 이런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꼭 그 얘기 당시에 제자들이 다 영생 얻었냐 이건 아니지만 영생의 성령만 체험해도 기존 복음에는 나옵니다 영생의 보증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영생이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할 텐데 죽기 전에 영생 얻어라 죽기 전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마라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 얘기는요 이런 이유로 내가 말하노니 만약 집에 주인들이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아까는 주인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야기가 좀 또 달라요 지금 이 글에선 연결되어 있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가 말하노니 만약 집에 주인들이 도둑이 올 것을 안다면 이제는 이제 도둑이 내 집에 쳐들어온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설정이 다르죠 그들은 도둑이 이르기 전에 깨어있을 것이다 도둑이 오기 전에 깨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죠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 침입하여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때 2번 보시면 각주 2번 보시면 제가 재밌게 유교 경전 글을 써놨어요 주자우류 글인데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경, 유교에서는 이 경이 기독교랑 통해요 경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통해서 제가 이걸 썼는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유교 경전에서 주자라는 송나라 때 큰 선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경, 깨어있으면 천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유교에서는 천명이라고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이 항상 광명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알아차려진다는 거죠 광명하게 드러나서 깨어있기만 해도 천리에 밝아지니까 자연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욕, 인간의 여기서 인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양심들이에요 유교에서 인욕 그러면 비양심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음 황금류를 어기는 마음이에요 이 인욕이 억제되어 사라질 것이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비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는 보존하고 인욕은 제거하자 이게 주자의 핵심 주장이죠 깨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진리가 내 안에서 밝아지고 그러면 이게 깨어있다는 게 뭐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성령과 접속한 거 아닙니까? 성령, 접속 성령과 접속했을 때를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접속 못 할 때는 혈육의 잔여 성령과 접속하는 순간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접속만 하면 선악의 기준인 천리를 알게 돼서 사랑의 진리죠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는 사랑의 진리에 밝아지고 비양심에 대해서 황금류를 어기는 비양심에 대해서는 제압할 수 있게 힘이 생겨난다 그게 어디서요? 깨어있음에서 즉 성령에서 시작된 성령과의 접속에서 유교에서는 그게 양심과의 접속입니다만 성령과의 접속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양심은 강해지고 욕심 중에 비양심은 제거된다 지금 이 감각으로 보셔야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는 말이 성령하고 접속하라는 거잖아요 이 성령과 접속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과 접속 하나가 됨이니까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건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결속하라 하나님을 경애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충만할 때 깨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도적들이 집에 침입해올 때 재산을 훔쳐가지 못할 거다 주인이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대들은 세상에 대해 깨어있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우리를 유혹해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이 샘솟게 만듭니다 거기에 항상 깨어있어서 양심은 배양하고 비양심은 제거해라 여기 다른 말로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죠? 양심을 천리에 해당되는 양심을 속사람 그쵸? 속사람 그리고 이쪽이 겉사람이죠 비양심 쪽이 겉사람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랬죠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고 겉사람은 날로 패퇴시켜라 힘을 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적이 우리 마음에 침입해왔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세상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매몰돼가지고 세상을 알아차리는 상태에서는 우린 도적에게 바로 끌려갈 거고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질 거고 깨어서 세상을 알아차리면 성령 안에서 세상을 알아차리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나올 거다 그 큰 힘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도적들이 그대들에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라 아예 저 사람 영혼은 어떻게 침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라 비양심이 속구치는 걸 원천 차단하라 이겁니다 그대들이 예상하는 역경이 올 거다 그 경계를 당해서 역경이 온다는 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알아차리면 탐진치에 끌려가 버리겠죠 그게 역경이죠 3번 각주 보실래요? 나에게 육체를 훔쳐가는 도둑이 올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육체를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게 앞 단락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이 육체를 훔쳐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더 좋겠죠 도적이 와서 육체를 훔쳐가려고 그래요 내 육체를 그 전에 육체적 에너지를 배양하라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아까 깨어있음에서는 양심의 문제로만 설명했는데요 제가 각주해서 이걸 좀 보강해 본 거예요 앞 단락과 연결해 볼 때는 육체의 문제, 영생의 문제로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천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영적 에너지 부활체를 배양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육체적 에너지 오원소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오원소를 지닌 그런 에너지체 그런 기운체를 잘 배양해서 영적 육체를 배양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기 전에 배양해놔라 깨어서 그러면 그래서 불사의 몸을 일어나야지 그래야 도둑이 와서 육체랑 내 몸에 있는 그런 오원소의 에너지를 훔쳐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깨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원소의 에너지 다섯 그루의 나무를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밀교적으로 풀 수도 있겠죠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둘 다 풀어드렸어요 각주에서는 좀 밀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 몸 안에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배양해놔라 다섯 그루의 나무 지수하풍공이라고 하는 오원소에 해당되는 에너지체의 재료들을 잘 배양해서 육체적 에너지를 잘 배양해서 영적 육체 부활체를 배양해라 미리 해놔야지 도적이 훔쳐가지 못할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혼비백산 혼은 영혼은 날아가버리고 영계로 갈 거고 몸 안에 있던 그 오원소 에너지는요 시체와 함께 서버할 거다 화장을 하면 그 자리에서 태워지겠죠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도적이 들어올 때 깨어있어라 이게 이 구절만 따로 있다면 아까처럼 성령 안에서 양심 실천하라 이렇게만 풀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밭에 사는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육체를 벗어주는 어린아이 얘기하고 그 다음 달락 얘기가 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몸의 문제로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풀이를 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대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밀교적으로 부활체의 문제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달락을 풀면 우리에게 닥칠 역경이란 게 뭘까요 탐진체에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죽었을 때 그냥 사망을 맞이하고 기독교식으로 겁주는 말로는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 그게 역경이고요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는 동안 도적이 찾아오기 전에 도적이 찾아올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교적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밀교적 풀이라고 하고요 정교에서 성령을 얻어서 양심하자 이런 양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보편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현교 드러낼 현자 써서 현교적인 풀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달락 볼까요 이 달락 보면 다시 또 죽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대들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곡식 익으면 거두는 자가 재빨리 낯을 들고 와서 추수를 해버린다 이게 좋은 의미의 추수 같지 않죠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익으면 죽음의 신이 와서 낯을 들고 낯을 들고 와서 수확해버린다 육신을 거두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들을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내 말 이해되거든 이 말을 명심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곡식 익으면 즉 나이가 들면 추수하는 자가 와서 이 육체와 이 에너지를 가져가 버린다 그 전에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부활체를 얻으면 영혼 육이 온전해지겠죠 아까 아까 풀이로 보면 성령 접속도 깨어있는 거고 성령 안에서 양심을 배양하는 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깨어있는 거고 자 그러면 칭의 영적인 각성도 깨어있는 거고요 성화 이 혼의 성화 혼의 거룩해짐도 깨어있는 거고 나아가서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도 사실은 지금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으면 영혼 육이 온전해져가지고 역경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이게 요한보금에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랑 통하지 않습니까 도마보금을 이 단시하고 보면 이상할 거고요 이야기가 지금 음미하시면서 보면 기존 보금에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 줍니다 기존 보금에서는 이렇게 선언만 있는데 선포만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은 다섯 그루의 나무를 얻어야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오원소를 확보하라 이런 식의 말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 영혼 육의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얘기가 가능한 토대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영이 있고요 영의 자리가 있고 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혼 혼에서는 뭐가 있었죠 생각과 감정 생각체 감정체 자 그 다음에 이 육의 자리에서는 육과 여기 에너지 기운체라고 했는데 에너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에너지 육체 이런 구조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성령 자리는 영 맞죠 영이고요 잘 안 나오네요 성령 자리는 영이고요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이 이성 감성 의지의 영역이니까 여기는 혼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확실하게 육이고 영혼 육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 이 오원소를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백이라 그래요 혼백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혼비백산이라고 여기가 경계선의 경계선에서 이 영혼만 하늘나라로 날아가버리고 육과 백은 무덤에서 함께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백이 신통한 거라 우리 육체에 있는 이 신비라서요 요게 우리 육체에 있는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 이런 이 비천한 육체에 이런 신비한 게 있을까 라는 도마복음 구절도 나중에 또 나와요 우리 안에 신비한 게 있다 많은 사람들 그걸 성령 얘기로 푸는데요 저는 에너지 오원소의 에너지 얘기로 풉니다 실제 이게 낙원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낙원에 가는 다섯 그루의 나무거든요 그 나무와 그 열매를 얻어야 우리가 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기 때문에 영혼만 이 육신을 벗고 가면요 이거는 지금 육이 부족하니까 온전한 영혼 육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낼 때 영혼 육을 함께 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까지 갖춰야 사람이에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세요 각주 5번 보시면 흙에서 온 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구약 전도서에 12장 7절이죠 흙에서 온 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육체는 어디서 왔다고 했죠 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입장에서도 육체는요 흙을 모아가지고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지구 소속이에요 흙이 지구 소속이니까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흙을 모아가지고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우리 육체는 지구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이 몸을 갖고는 못 가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너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소속이니까 영은 하늘로 간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꼭 지금 땅에 반대되는 하늘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께로 갈 거다 하나님께로 갈 텐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영이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 영이거든요 보세요 우리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소속이죠 무조건 내 혼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왔더라도 성령의 우리 세계 영의 세계는 여기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이 육신을 갈고 닦아도 이건 흙의 소속이니까 흙으로 죽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부활체라는 건 뭐냐 이 에너지에요 우리 육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몸을 하나 만들면 영혼 유기 영적인 유기죠 여기서는 영적인 육체가 갖춰지면 이 흙으로 당연히 가야 할 이 육체는 당연히 버리고 이게 CR이 죽은 뒤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영적인 육체입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으리라 해서 창세기의 2장 7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흙의 먼지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소속이죠 인간은 무조건 다 하나님 소속이에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이 영이 이 육을 경영하면서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마음작용이 일어나죠 그거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해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애고성은 이 혼에 있습니다 나와 남이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울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혼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세계에서 가능합니다 생각하고 울고 웃고 여기 사실 빠졌지만 오감도 사실은 혼의 작용입니다 이 육체와 이 에너지에 대해서 느끼고 감흥하는 게 오감이죠 생각감정 오감이 다 혼의 작용이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는 사실 내 혼의 세계죠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혼의 세계로만 살아오다가 이 육체 에너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를 생각감정 오감으로 느끼고 살다가 영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고 승격이 되죠 칭의 그리고 하나님 뜻까지 성령 안에 새겨진 이 진리까지 알므로써 이 진리를 자기 영혼 육에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죠 고룩한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 성화가 일어납니다 혼의 성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이 육체까지 이 진리 안에서 완전히 거듭날 때 육체적 부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체라는 게 있는 거지 도마부금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도 다 죽기 전에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빨리 답을 얻어라 이 얘기입니다 옷 벗어서 돌려주고 깨끗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 그게 내 제자들이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답을 내라 이게 이 구절만 보고는 그렇게까지 풀이할 게 있으니까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도마부금 그래서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흙의 먼지로 빚은 몸은 역시 지수와풍 5원소로 빚어져 있죠 우리 육신도 지수와풍 05원소입니다 우리 몸 안에 공간도 있고요 우리 몸 안에 살덩어리도 있고요 땅이죠 땅도 있고요 그 안에 물도 흐르고 피도 흐르고요 열기 불도 있고요 호흡 바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도 있고요 그러게 이게 지수와풍 0으로 이 거친 육체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 낙원에 이르는 그 다섯 그루의 나무라는 건요 미세한 5원소예요 거친 육체가 아니다 미세한 육체입니다 에너지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바람 미세한 흙 미세한 열기 미세한 에너지들 그 에너지들이 지수와풍 0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은 각주에 각주 지금 5번 보고 있죠 생명의 숨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요 호는 생각감정 오감에 작용을 일으키는 애고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게 왜 또 들어갔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21절 하나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저서 그래서 지금 교재를 22절까지 나눠드렸는데 22절이 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22절을 지금 다 보기도 그렇고 오늘 1시간 단위로 강의를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오늘 강의 마칠게요 영적 육체로 거듭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이어서 지금 도마보금은 친절하다니까요 사대보금들은요 이렇게 한번 지르고 갑니다 지나가버리는데 멋진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데 도마보금은요 구체적으로 접근해요 더 구체적으로 자 21절 보세요 22절 영적인 육체로 거듭나는 방법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지금 딱 저희 나은이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젖먹이들을 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젖먹는 아이들과 같아야만 그 왕국 아버지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천지분과 모다는 그 갓난아이처럼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각주 6번 보실래요? 각주는 6번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서 바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잖아요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갑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물과 이거죠 물과 불 기호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스라엘 국기가 이거 합쳐진 거죠 물과 불이 합쳐진 거 다잇의 별이라는 게 수화의 균형입니다 물은 내려가기만 하고 불은 올라가기만 하니까 불이 아래에 와 있고 물이 위에 있으면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둘이 못 만나죠 음양에 하나 됨 음양에 하나 됨으로써 형의상악과 형의화학의 조화 빛과 어둠의 조화 여기서 어둠이란 건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과 어둠이 음양이 있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낮과 밤이 있듯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남녀의 하나 됨 하느님을 본떠서 창세계에 남녀를 만들었다니까 남녀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이미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절충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에서의 그 온전한 하나 됨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영적인 하나 됨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요소리랑 같아요 물과 불로 다시 태어나라는 게 물과 불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와 성령 성령불이고 성령의 에너지는 물이고 생명수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온전한 부활입니다 다이세별 생각하세요 상징물로서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다시 볼 거다 육체는 물질적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적인 육체를 낳는다 그대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대들은 바람을 볼 수 없다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 영적인 육체라는 것도 이렇다 영적인 육체도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환생이죠 환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물과 불의 조화를 통해서 영적인 육체를 지닌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복음 얘기가 아주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보완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먹는 아이처럼 되어야 그 왕국에 간다 이 얘기도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예요 평소에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자꾸 다시 태어나야 돼 갓난아이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똑같아요 그대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물과 불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똑같잖아요 안과 바깥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안을 바깥처럼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야 되고 바깥에 있는 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0에서 나온 0의 에너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0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육체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물질적 육체처럼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로 될 수도 있어야 한다 위를 아래처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육체에서는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뜨겁고 배는 냉합니다 머리는 불이고 배는 물이에요 이 머리의 불과 배의 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음향을 합일시켜야 된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서 만들어서 남성이 더 이상 남성이 아니며 남성이 만약에 자신의 몸 안에서 물과 불을 합쳐서 5원소 중에 물과 불이라는 두 가지 원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흙처럼 굳어지고 그게 바람과 같은 에너지를 머금고 있으면 지수와 풍공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이 얘기 예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남성이라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내면이 음향이 합일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그 여성이 아니게 된다 이미 그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합의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머리의 불에너지와 아랫배의 물에너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요한보금에서 아랫배에서 생명수가 샘솟을 거다 이 얘기도요 물과 불을 합치는 것을 강조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해서 육체의 눈 대신 새로운 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육체 동양에서 백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체의 눈이겠죠 육체의 손 대신 에너지체의 손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발 대신 새로운 발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육체의 형상 대신 새로운 형상 만들 수 있을 때 그대들은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부활체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된 얘기가 없죠 이 얘기들 지금 각주를 풀이해 드리면요 동양의 신선 사상이 에너지체 배양 사상의 정수거든요 그대로 통합니다 각주 한번 미리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22절을 다시 오늘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자세히 각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갈게요 여기 지금 엄청난 얘기가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기존 보금하고도 신약의 다른 바울의 글이나 영적 육체를 강조했거든요 사도바울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적 육체로 거듭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시간에 꼭 또 함께 도마보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